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꺼내오고 이러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고도로 복잡한 소프트웨어가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산업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차지하는 위상은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정신적으로는 두뇌 또 육체적으로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다루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데이터베이스를 깊게 이해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어떤 특정한 제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제품들을 아우르는 제품군을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들이 존재하고 그 소프트웨어들은 다시 크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카테고리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카테고리로 또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그룹에 속하는 데이터베이스 또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패러다임은 지난 40년인가 50년간 이 IT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Oracle, MySQL, 그리고 SQL 서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속하는 대표적인 주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지금까지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다룬다 라는 말과 실제로 거의 동급처럼 사용이 되었고 여러분이 개발자를 또는 엔지니어를 구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하기가 가장 쉬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개발자로서 구직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다룰지 않은 개발자를 찾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적인 중요성, 어떤 유용함 이런 것들은 너무나 크고 중요한 것이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사용하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공통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이 SQL은 오늘날 영어와 같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 언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것이 되었건 간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알고 그렇지 않은 데이터베이스로 나아가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어쨌든 간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는 꼭 언젠가는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만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처음으로 주도적인 데이터베이스로 등장할 즈음에서 이미 여러 가지 형태의 경쟁자들이 존재했었는데 그 중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모델이 결국에는 적자 생존해서 살아남으면서 결과적으로 나머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은 사라지거나 명맹만 이어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이 복잡해지고 정보 시스템이 이 정말 다양한 곳에 사용이 되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델만으로는 오늘날의 복잡한 이 세상을 수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들이 다시 출현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세계의 어떤 풍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을 전후로 해서 NoSQL이라고 하는 일종의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NoSQL은 Not Only SQL의 약자이고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출현하는 그러한 어떤 현상들, 그러한 모습들을 설명하는 이 중요한 키워드로 부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NoSQL이라는 주제가 나타날 것이고 저는 이제 저희 수업에서 하위 수업에서 NoSQL에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도 좀 다뤄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건 저의 사견인데 과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룬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의 출현이라든지 바로 이러한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이 과거에는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잘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것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쉬워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클라우드 컴퓨팅 위에서 돌아가는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이 백업이라든지 업그레이드라든지 또는 어떤 하드웨어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그런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사업자들이 대신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신경 쓰지 않고 데이터베이스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넣고 빼내는 것의 효율성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날의 중요한 어떤 변화라고 보고요 바로 그러한 변화 덕분에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훨씬 더 깊게 연구해 볼 수 있는 어떤 짬이 생긴 것이고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들을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는 역시나 여유가 생긴 것이 오늘날 개발자들이 놓여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깊게 이해해서 어떠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과 또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두루두루 알고 있다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적합한 최선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수 있는 그 능력 저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후부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대한 수업을 제가 본격적으로 하기에는 우리 수업의 규모가 너무나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아예 없다고 하신다면 제가 만든 수업 중에 웹 애플리케이션 만들기 수업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수업이 있으니까요 그걸 좀 참고하셔도 좋겠고 그리고 제가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들에 대한 이 개별적인 수업들을 나중에 언젠가는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수업을 들을 때 즈음에서 그러한 수업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데이터베이스 자체에 대한 수업과 병행하면서 우리 수업을 들으셔야지만 아마 수업의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될 수 있으면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이나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긴 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